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과학총무과 오재윤입니다. 자, 2022학년도 6월평가원부의고사 지구과학 총평과 간단한 분석 라이브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오늘 채팅도 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일단 쭉 하라고 하시네요. 일단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오늘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근데 고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좀 냉정해져야 되거든요. 앞으로 일단 남은 기간 동안 일단 6월 모평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깨닫는 바, 느끼는 바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충실히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정도면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생각이 혹시나 드는 분들이 계셔도 우리 거만해지지 않기로 하고요. 항상 겸손하게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 메가스터디에서 저도 이제 첫 번째 경험하는 평가원 모의고사인데요. 일단 간단하게 지구과학 1에 대한 이야기하고 후반부에 지구과학 2와 관련된 간단한 총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릴게요. 지금 모평 당일날 바로 이렇게 진행되는 이 영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아주 세세한 이야기를 해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 세세한 이야기는 해설 강의에서 아주 그냥 잔뜩, 잔뜩 제가 정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해설 강의 보고 이제 여러분들 정리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일단 지구과학 1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021학년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 조금 결은 달라요. 어떤 느낌이냐. 생소한 자료랑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소 어렵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꽤나 많은 비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감하십니까? 아 그래요. 이게 라이브면 좀 이게 뭐가 와야 되는데 이게 저 혼자 일방적으로 지금 송출하고 있어서. 아 네. 하여튼 이런 느낌이 없진 않았어요. 근데 잘 들어봐요.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답을 찾는 과정이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해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아들고 하나하나 풀 때 느끼는 느낌은 어 이거 잠깐만 이거 어디서 나왔던 거야? 이거 대체 어디서 배웠던 거지?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 하지만 문제 상황을 보고 상황 판단을 한 다음에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 자체가 되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계산을 해야 되고 또는 아 이거 이게 답이구나라고 딱 쉽게 풀었을 때 우리들이 놓칠 수 있는 또는 딱 이제 빠져들 수 있는 함정이 여기저기 많이 파여져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조금 시험 치르는 순간은 조금 기분 나빴을 수 있는데 아 이거 대체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나왔던 거야? 아 저기 이런 게 많지는 않아요. 조금이래 조금 몇 개.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마음이 상하고 약간 짜증이 올라왔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시험을 다 치르고 나서 여러분들이 정답 공개된 다음에 답 맞힌 다음에는 아 물론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편안한 느낌으로 이 채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뭐 항상 이제 이 총평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매번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제가 느끼고 저 연구실에서 판단할 땐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우리가 또 준비를 대충대충 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또 꼼꼼하게 열심히 많이 왔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풀 수 있을 만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런데 이게 저도 알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모든 학생들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들은 건 아니니까 저희 이런 이야기가 어떤 분들한테는 조금 상처가 될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선생님 그동안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점수가 막 그냥 하늘이 무너집니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거다다놓고 제가 앞에서 이 정도는 풀어야지 쉬운 거 아니야.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짜증나.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과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지금 부족한 거를 깨달을 수 있게 해줬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조금 감사해하고 고마워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짜증과 약간의 어떤 좌절감은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완전 이건 나 완전 처음 듣는 단어인데 이런 걸 대체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공부가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해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6월 평가원 모의고사보다는 지금 이번 6월 모평은 훨씬 더 그런 부분이 적어요. 아시겠죠? 낯선 자료 그리고 생소한 자료 생소한 질문 이런 것들이 없진 않았지만 원래 평가원 모의고사는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들을 받아들여야 돼.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모의평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평가원 모의고사의 취지 목적 여러 가지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대체적인 응시집단의 학력 수준을 판단해보기 위한 어떤 기준을 잡기 위한 시험이기도 하고 그 다음 새로운 유형 신유형의 문제를 점검하고 아 이런 정도 수준으로 냈더니 어떤 부분들을 어려워했고 어떤 부분들을 잘 맞추고 틀렸구나라는 거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잘 수집되어야지 본게임인 수학능력시험을 치렀을 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쫙 다 잘 펼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을 거잖아요. 출제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는 올해 수학능력시험이 어느 정도 난이도로 출제될지를 엿볼 수 있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신유형들이 또 소개될 수 있고 난이도가 어떨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나름의 소스를 이렇게 챙겨갈 수 있는 그런 목적의 시험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따 후반부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할 텐데 평가원 모의고사 자체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과 범위를 딱 이렇게 잘 잡아주고 제한해주고 우리가 이전까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그런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는 시험이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 난생 처음 봤지만 새로운 형태의 질문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너무 여러분들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공부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구과학원 관련해서 단원별 출제문화 한번 보는데 자 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많은 문제들을 지금 점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자 잠깐만 그래도 한번 코멘트를 좀 해드리면 자 일단 1페이지는 뭐 아주 평이하게 부를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고 8번 8번 문제 8번 문제 기상위성 영상을 보고 폐색전선이 있냐 오냐 판단 하 어 아 요거 이게 대체 뭘까 이런 고민을 한 친구들이 있을 듯 해요.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는 어떤 게 있었냐면 폐색전선을 동반한 온대저기압의 기상위성 영상이다 라는 위성사진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선의 위치를 대충 파악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우리 기출문제집에도 있어요. 아주 그냥 올타임으로 그냥 질문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 전선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냐 어 등에 폐색전선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제 실제 폐색전선이 동반되어 있는 그러한 일기도 온대저기압의 일기도 전선 표시된 그런 일기도는 여러 차례 나온 적이 있고 그 내용들을 잘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푸는 거예요. A부근의 저기압은 구름이 많이 이렇게 말려 돌아가 있잖아요. 그거는 전선이 충분히 어 이렇게 많이 돌아가 있는 상태 즉 온대저기압이 생성된 다음에 꽤나 많이 진행이 된 다음에 상황이다라는 걸 위성사진보고 판단해야 되고 니은도 이거 진짜 강조 많이 했는데 그지 일기도 등압선 보고 풍향 판단하는 아주 그냥 그냥 어 이거는 뭐 잘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자 10번도 한번 볼게 10번 10번 음 여기 이제 관행각 물방울 아 오케이 관행각 물방울 물론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 해설강의에서 차근차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니까 여러분들 해설강의 잊지 말고 꼭 보시는 거 어 오케이 저랑 약속해야 됩니다. 자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야 너 이거 알아? 라는 느낌으로 출제했다기보다는 앞으로 요런 거 좀 낼 수 있으니까 준비 좀 해주십시오 이런 느낌이야 이게 저런 걸 저런 문제 보고 확 상처받고 대체 내가 어디까지 파우더라도 공부를 해야 되나 지금 단계에서 너무 그런 고민은 안 하셔도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원래 이런 식으로 새로운 새롭게 출제될 수 있을만한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준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된다고 아시겠죠? 물론 우리 또 강의를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또 우리 개념 강좌에서 이것도 제가 또 빼먹었겠습니까? 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항상 제가 그 기본적인 교과 개념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출제된다라고 생각되지 않고 매우 출제 확률이 낮거나 또는 교육과정 이 선상에 걸려있는 그런 몇몇 내용들을 이야기할 땐 항상 덧붙이는 말 있잖아요. 지금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지만 이 내용이 만약에 평가원 모의고사에 출제가 된다면 그때 그 내용을 본격적으로 공부해도 늦지 않다 라는 말씀 자주 드리는데 이게 딱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쨌든 빙정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행강물 0도보다 온도가 낮은데 얼지 않고 버티는 물이 있거든요. 그 물이 있을 때 빙정이 우박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관행강물이 빙정에게 물분자 즉 수증기를 공급해주는 그런 공급원의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어 이거 처음 봐요. 그러면 안 돼. 이거 기출문제에 다 있었던 거예요. 과거 지구과학2에서 관련 내용이 다뤄졌을 때 기출문제에서 다뤄졌었던 내용이고 우리 다 정리했었던 내용이고 그쵸? 자 그 다음 12번이 좀 특이한데 12번 특이하지만 못 풀 거 아니야. 태양 남중고도 기후변의 외쪽 위원과 관련해서 태양의 남중고도가 어떤 개념인지를 묻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탐구활동 문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태양이 하루 중 제일 높이 떴을 때 지표면과 태양빛이 이루는 각도를 태양의 남중고도라고 이야기해요. 남중고도 그리고 햇빛이 지표면에 입사될 때 지표면과 이루는 각도가 클 때 작을 때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도달하는 에너지 양이 언제 많은지 적은지는 아주 그냥 우리 왕년에 필수임을 할 때부터 그냥 줄줄줄줄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담고 있는 탐구활동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남중고도 우리 뭐 실제 남중고도 구하는 공식이 지금 형 교육과정에서는 필요하진 않아요. 알겠지 그걸 직접 구하라고 계산을 해서 구하라고 시키기는 그거는 조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남중고도가 뭔지 그리고 위도에 따라 또는 계절에 따라 그게 얼만큼 커지고 작아지는지 에 대한 비교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미 태양 남중고도라는 용어 자체가 지난해 기출문제에 이미 다 소개가 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된 준비는 미리 되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페이지에서 뭐 14, 15, 13번 뭐 평이한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6번 같은 문제도 이것도 이제 보면 그 EBS 연계 측면에서 조금 이 부분은 조금 EBS 연계를 강조하기 위한 문제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속성작용, 퇴정물이 퇴정함으로 변하는 그런 다짐작용과 굳어지는 작용에 대한 거를 이 문제에서 담고 있어요.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17번 네 번째 페이지도 아 이거 네 번째 페이지 여러분들 저는 잘 풀었을 것 같아. 저 개인적으로는 17번 문제는 어떤 개념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그래프 두 개를 준 다음에 가 그래프에서 제시된 물리량 그리고 나 그래프에서 제시된 물리량 하나가 딱 연결돼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데이터를 보고 하나를 읽은 다음에 이쪽에 대입해서 뭔가를 찾아내는 그런 과정으로 그래프 읽고 해석하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뭐 개념 지식도 있는 게 필요하죠. 아휴 18번은 그냥 18번은 어디 있어요 이거 18번 어? 18번 이거 우리 저기 태풍 중심과 언제 가까운지 뭔지 이거 그냥 아주 그냥 열심히 했던 건데 아휴 뭐 개념이든 기출이든 유자분이든 다 열심히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좀 알아주시고 그래요. 오케이 그 다음 19번 19번도 이 우주 배경 복사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우주의 나이 과거 최근 더 옛날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우리한테 도달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모식도로 제시한 다음에 질문한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는 그냥 그림 속에 답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이 쭉 흘러갈 때 38만 년대, 60억 년대, 138억 년대 얘네들 공간이 팽창하고 있는 상황 나와 있고 A에서 출발한 빛, B에서 출발한 빛 이제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딱 도달하는 상황을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디귿보기 A에서 출발한 우주 배경 복사는 나의 우리 은하에 도달한다. A에서 출발한 그 A라는 포인트에서 출발한 빛은 이 그림상으로는 가의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도달하는 상태로 볼 수 있고 단, 나 시기가 우주 배경 복사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오케이? 어, 나 시기 때는 나 시기 대로의 우주 배경 복사 있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20번은 이제 뭐 20번이라는 문항 번호가 주는 나름의 무게감이라는 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 근데 이게 반감기가 1억 년이고 G, F 50%, 25% 일단 뭐 딱 봐도 1억 년, 2억 년이면 기업 복이 그냥 고생대는 때려주고도 안 되는 거고 맞죠? 안 그래? 음 1억 년과 2억 년 사이에 해당하는 기간은 중생대에 해당하니까요. 그럼 기업 복이 지우고 나면 니은, 디귿에 대한 어떤 내용인데 자, 니은 복이 D가 퇴적된 이후에 단층 F, F 프라임이 형성되었다. 자, 이건 사실 고민하지 않아도 충분히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디귿 보기. 단층 상반의 위치한 F는 최소 2회 육성에 노출되었다. 일단 E랑 F가 난정함의 관계이기 때문에 E가, E랑 F의 관계, 즉 F 위에 E가 퇴적되는 상황에서 E이 융기돼서 침직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한 번 있었어야 되고 됐죠? 그 다음에 이후에 E, D가 퇴적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위에 부정합이 하나 더 있잖아요. 안 그래? 그래서 그 이후에도 F는 이렇게 융기해서 그 위쪽에 있는 E랑 D를 다 침식해서 깎아 먹을 만큼의 시간이 경과된 다음에 다시금 침강하고 C가 퇴적된 걸로 보는 게 다당한. 그러니까 이런 이 부분에 대한 디테일. 왜 C 쪽에는 기저여감이 F 것도 있고 E의 조각도 있고 왜 D의 조각도 있는지 이런 부분들. 이런 거 이제 해설강에서 아주 그냥 차근차근 설명드리니까 여러분들 해설강이 따라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진짜 지구과학원이 풀 때는 이게 뭔가 싶어도 여러분들 실제 채점 결과는 조금 기분이 썩 많이 안 나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말씀도 좀 드릴게요. 이게 사실 뭐 시간이 좀 가면 어때. 제가 마지막이거든요. 이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하면 더 하는 거니까 그냥 할게요 여러분들. 작년 6월 모평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었냐면 작년 6월 모평은 지구과학원 한정에서 얘기하면 풀 때도 이상하긴 했어요. 근데 풀고 나서 더 막 그럴 때 있어요. 시험이. 시험이 요소에도 함정이 들어있고 이제 막 시간의 압박감까지 느끼는 상황이면 풀 때도 기분 나쁠 수 있지만 풀 때는 그냥 그냥 풀어. 이게 함정형 문항들이 많을 때 특징인데 풀 때는 쉽게 푸는데 채점하고 나면 완전히 막 막 기분 상하는 거지. 근데 이번 시험은 풀 때는 어 이거 좀 뭐 이런 게 있네 저런 게 있네 이럴 수 있지만 사실은 문제 풀이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도 아니고 복잡한 계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름 괜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직 뭐 실시간 등급컷이 몇 점인지도 저는 못 본 상태이긴 합니다만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지금 정도의 학습 시기가 아닌 만약에 수능에 임박한 시점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하고 이 문제를 풀었다면 아마도 지난해 수능보다는 훨씬 더 1등급컷은 높게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어 모르겠어. 문제를 아까도 보고 계속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이 왠지 잘 풀었을 거다 라는 느낌이 또 들긴 합니다. 1등급컷이 그렇게까지 낮을 것 같진 않아요. 아시겠죠. 좋아. 이게 다가 아니다. 라는 점 알아주시고 9월 모평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공부 되게 많다라는 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도 짧지만 지구과학 2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 6월 모평과 비슷하고 그래 함정도 있고 꼼꼼한 해석이 요구되는 문제가 있지만 난이도가 어 막 극악무도하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어? 그리고 원래 지구과학 2는 요 정도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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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하자. 우리 까짓 거 기준치 좀 높이지 뭘 어? 어 그래요. 답을 찾는 과정이 아주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전범이 출제가 아니니까 단원별 출제 문항수나 전체적인 난이도가 아직 출제가 안 된 6단원 7단원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 속단하기는 이르다 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뭐 아시다시피 지구과학 2는 6단원에 대한 어떤 개념 난이도가 일단은 다른 단원도 물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월등히 높은 측면이 있잖아요. 그쵸? 따라서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 6월 모평은 진짜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어 음 일단 더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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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전 만족이 아니라 지금 약간 약간 힘이 빠졌는데요. 그러면 힘 돼야지. 하하하하 지금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일단 선택한 거 끝까지 가야지. 단 선택이 후회가 없도록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남은 시간들 잘 어? 어? 애써서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럼 일단 이에 대한 건 여기까지 하고 어?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음 한번 보여는 드릴게요. 하하하하 크게 의미가 있진 않지만 자 그 다음 아 우리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자 2021년 6월 15일 어 유자분 하하하하 어 종강파티 종강파티라고 해야 되나? 어 종강기념 라이브 책거리 어? 어 우리 이거 개념 때도 한번 했었잖아요. 그죠? 음 이때 한번 또 우리 보자고 이때 아마 이 그 유형무평 관련된 여러분들의 어떤 궁금증들 어? 그리고 어 저는 이때 이랬는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궁금증들 있잖아요. 그죠? 어 그런 이야기들을 이때 조금 더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음 오늘은 이렇게 우리 양방향 소통이 아니니까 오늘의 아쉬움은 일단 이대로 잘 어 어 아쉽지만 어 다음을 기약하고 어 이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일단 지구과학 1은 6월 15일이 되는 그 전주 에 촬영이 다 마무리가 돼서 6월 14일날이면 다 업로드가 돼서 완강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 거고 지구과학 2는 조금 완강이 늦긴 해요. 어 6월 한 25일쯤인가 그쯤 완강이 되는데 촬영이 되고 하여튼 지구과학 1과 관련된 유재분 차거리 라이브는 있다니까 어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 후속 강조인 실전 문제 어 우리 오즈 연구실에서 제작한 상당한 퀄리티의 문제는 7월달 되면 여러분들 만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7월 둘째 주 중순 둘째 주 하여간 그 즈음 돼서 아마 개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겠죠? 네 아 그래요 제가 뭐 이거 그냥 마지막 시간이라 그냥 계속 줄창 떠돌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마무리를 해야 또 여기 분들도 다 이제 마무리하고 어 퇴근하고 하시니까 우리 아쉽지만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지금 정말 간단한 수준의 총평이었으니까 여러분들 어 그래 해설강의 해설강의 어 꼭 열심히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설강의가 올라가고 나서 며칠 내로 여러분들 해설치 또한 어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매번 매년 지금 거의 한 꽤 꽤 오래됐죠? 모의평가를 보고 수능을 치르는 날은 음 그날 잠을 거의 못 자요. 잠을 거의 못 자고 어 새벽이 좀 늦은 시간까지라도 정리가 되는 만큼 그 우리 오즈카페에 리뷰 자료 이렇게 올리니까 음 그것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2021년 6월 3일 평가문의고사 지구과학 1,2 단단한 총평과 분석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해설강의와 후속강좌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즈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